오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진천 선수촌에 복귀를 하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저에게 많은 관심과 의원을 주신 국민분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기자 분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그간 당사자분들과의 그 어떤 사과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한 사과만 하는 것보다 당사자와의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속팀과 오랜 논의 끝에 대표팀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고 비로소 제 진심어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또한 이번 베이징 올림픽전에 저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으신 대표팀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 힘들었을 상황 속에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분들이 최상의 경기를 해내주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비록 성폭력 2심 재판 중 증거가 아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 유출이라는 또 다른 범죄로 인해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지만 제가 당시 대표팀 팀원들을 비판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힘들겠지만 제가 희생해서라도 팀원들이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저를 항상 지지해주시며 호원해주셨던 KB국민은행과 나이키에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며 응원해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힘과 위로를 받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최민정 선수 측은 진천 선수촌 입촌을 앞두고 김상연맹에 공문을 보내 특정 선수와 훈련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속사인 올대스포츠는 최민정 선수가 특정 선수의 고위 충돌 의혹과 욕설과 비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련 혹은 대회 기간 보복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올대스포츠는 최민정 선수의 고위 충돌 의혹과 소속사인 올대스포츠는 최민정 선수의 고위 충돌 의혹과